아잇! 아잇! 내가 지금 뭐하는 중이었지? 이봐! 누구? 오,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야. 난 너희를 세계라 부르는 존재, 혹은 우주, 혹은 신, 혹은 진리, 혹은 전체, 혹은 하나, 그리고 나는 너다. 잘 왔다. 분수도 모르는 멍청한 녀석. 시끄럽기는 이게 네가 원하던 거 아니었어? 보여주도록 하지, 진리를. 엄청난 양의 정보를, 머릿속에 억지로 쑤셔놓는 듯한 느낌이었다. 그만! 머리가 깨지고 왔어! 분해되고 있어! 싫어! 제발 그만해! 그만하라고! 그만하라고!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. 그러다 한순간 깨달았다. 이것이 진리. 엄마! 그러면 그만해! 그만해! 아악!